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약관을 수정합니다. 회원들이 올린 콘텐츠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시장이 되는데요. 구글이 당국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서 약관을 굳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지난 3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댓글 기능이 차단된 겁니다. 구글 측에 문의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받은 답변은 주 씨를 어린이로 인식했고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에는 댓글 기능이 차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결국 성인임을 입증하고 댓글 차단이 풀렸지만 주 씨의 경우처럼 그동안 구글은 동영상 게시자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콘텐츠 사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을 유지해왔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바뀌게 됩니다. 구글은 앞서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의 운영, 홍보, 개선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기존 유튜브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명시했던 사용 범위를 구체화한 겁니다. 특히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회원 계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. 위법하거나 유해한 콘텐츠일 경우에만 삭제하되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바뀔 경우 미리 알려야 하고, 약관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 통지 뒤 30일 이후에 효력이 생기도록 했습니다. 다만 이번에 시정하기로 한 약관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데,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중순쯤 구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입니다. SBS CNBC 오수영입니다. SBS CNBC 오수영입니다. SBS CNBC 오수영입니다. SBS CNBC 오수영입니다. SBS CNBC 오수영입니다.